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릉시 어느 작은 마을의 아기자기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달집을 만들어두고 소원지를 적어요. 무슨 소원을 적었을까 함께 볼까요? 제각각의 소원을 정성껏 적어서 달집에 잘 묶어둡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너무 많으신가 봐. 너무 많아요. 식구가 많잖아. 식구가 많아서. 식구가 많으니까. 어머님의 사랑은 정말 엄청나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사 하고 상딸이 휘어지게 상도 차렸어요. 해와 달을 상징하는 팥떡과 백설기도 함께 차려놓고요. 기원제에 지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해가 환하게 시작된 기원제는 밤이 늦도록 이어집니다. 좋은데. 이처럼 INFORMICARE. 오늘이 뭘 나왔지? 이제 달집을 데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